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잎길을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잎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들이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내일부터 영유아 여치부를 시작으로 진행되는데요 신앙전수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이 새벽에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번 여름 행사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을 갖고 이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자세와 고난 중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고백했음을 살펴봤습니다 외부적으로 겪는 고난이 많았고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원한 영광의 무게와 비교해 본다면 감히 비교해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든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어제 말씀과 같은 흐름이 있는데요 부활 신앙에 기초하여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과연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우리의 몸을 이 장막집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천막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천막을 떠올려 본다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곳보다는 잠시 지나가는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곳의 이미지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너지면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천막을 걷다 해체하다 라는 뜻으로 죽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토대로 1절 상반절을 다시 정리하면 마치 낡은 천막이 해체되듯 우리의 몸 또한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며 유한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표현과 대조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는데요 1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영원한 집이란 과연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실제적인 처소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집이라고 해서 장소적인 의미 천국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절 상반절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표현을 일시적이고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비유했고요 서로 대조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표현 또한 인간의 몸과 별부된 비유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표현 앞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바로 죽음 이후에 새롭게 부활한 육체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새롭게 부활한 육체를 약속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처럼 새롭게 부활한 육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서만 이루어지고 영광스러우며 신령하고 썩지 아니할 새로운 육체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해온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이 소망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로운 생명이 저희들에게 덧입힐 거라는 사실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보다 더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2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여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육체로 받는 고난으로 인해 탄식하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로운 생명을 덧입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어 영원한 생명을 잊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영광스럽고 신령하며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덧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소망해야 한다고 사도 바올이 1절 말씀에 이어서 아주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질문했을 때 바올의 고백처럼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원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이 소망해야 할 것들인데 이것을 믿느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광스럽고 신령하며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덧입혀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도바울은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으로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덧입혀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할 소망들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 소망하지만 현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상황은 전부 다르겠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것만큼 어렵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하게 되는 저희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 보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해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부터 승리케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할과 능력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더불어서 함께 하심으로 고난으로 인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명확한 소망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사도바론 이런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세번역 성경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고난으로 인해 힘들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원한 영원히 거할 집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우리의 눈앞에 놓인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결국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소망해야 할 두 번째는 내가 고난으로 인해 무너지더라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바울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도 그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마주할 때도 기쁨을 마주할 때도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시간과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주관자이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을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은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칭찬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각각 소망하는 것들이 있죠 때로는 세상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해 소망을 둘 때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전해지는 기쁨에 대해 소망을 둘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이 이 사상에서 사는 동안 정말 본질적으로 소망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바울은 보다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에서만 이루어지는 새로운 생명이 저희들에게 덧입혀질 것이라는 소망 두 번째, 때로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약해지고 무너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 마지막 세 번째, 과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 저희들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희들의 주관자라는 소망 언제나 이 세 가지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한 찬송과의 가사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영생을 누리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우스에 나타난 사도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의해에서만 이루어지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것이라는 소망과 때로는 우리가 약해지고 무너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 그리고 과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의 주관자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칭찬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말씀을 통해 들었던 소망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피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 스피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 스피교 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휴가 중에 계신 김진우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과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오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행사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영유아 유치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름 행사가 진행됩니다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번 여름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믿음이 회복돼서 견고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고 여름 행사가 마무리되는 그 시간까지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개개인마다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때지만 속사람은 날로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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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